우리가 안녕히 elementos 다를 것이다. 우리 부르신의 모든 부르신을 어렵다. 조국. mirtaon concert. 대리스팀 최고예요. 저희 진짜 압보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영준이 형과 많은 암들하고 싶은데도 복수해 줬습니다. 왜냐하면, 우리가 거의 뭐 원곡만 무력이 거의 없잖아요. 반복을 많이 했죠 반복이 되어있고 난 과신하던 것만 받아줘요 어쨌든 얘기 좀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생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